도깨시랑 도깨시랑 마차 직접 가야하나요? 마차! 어? 저기 옵니다! 이거 문제로군 무슨 일이지? 시큐리티가 살아있다 진입할 수가 없겠군 어? 아니 왜? 그건 알 수 없지 카드키가 있으면 진입할 수 있겠으나 급히 탈출하느라 챙겨오질 못했군 걱정 마세요 이런 종이장 같은 문은 제 화력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관두지 두께만 하더라도 40cm를 넘는 합금 철판이야 개인 화기로 뚫을만한 수준이 아니지 이럴수가 그게 다랬다고 생각했는데 오만이었다니 미가 출입증을 줄게 요 버트 이 패스는 좀 스페셜 해 요 방금 미가 한 동작을 수행해야 패스가 액티베이션 마이 컴퍼니 테트라 라인의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패스인 것이지 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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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ammen 고맙습니다 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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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그거? 라피, 아니스 저 이상해요 뭐가? 뭔가 창피해요 그건 나도 그래 설마 승리의 춤을 여신께 바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저도 할래요 여왕님도 같이 해요 그럴까?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구나 시종 대단해요 이런 팀은 처음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포피씨 함께 놀아요 회원님의 서히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킷첩 잔ni 장들 Loom 압박 어쩔수니 더 어려운 패키에 썼습니다 . 무기 전이코기 무기 전이코기 무기 전이코psy 무기 전이코기 폴트와 나의 승민이라! 네, 말씀해주세요 어, 전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힙내서 가볼까요? 빨리 좀 더 해라! 조금 더 힘내볼게요 가자! 우아인! 전 놀아요! 준비 완성된 것입니다 쉽지 않네요 아니, 전투를 완성된 것입니다 도끼씨, 우리가 이겼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어, 저쪽으로요? 맞춰! 어? 아, 가고 있다고 어? 돌티야, 가자꾸나! 맞춘! 천출하니 열심히는 해보겠다 가고 있다고 아우! 아우! 음! 아니! 사바치, 관더맨! 재밌게, 지하세! 이겟 한 전단에 돌파와 지하십니다 벗고, 아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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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된 것입니다! 빨리 좀 뛰어라! 재장전할 것이야! 흐흐, 군더러기 없는 승리인 것입니다. 뭐 재밌는 일 없어? 아, 가고 있다고! 아, 전투 치이냐! 우린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 전투 치이냐! 죽었다! 가자, 돌아! 아오! 흠흠흠!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완성해! 재미있게! 조용하게! 다 같이 놀아요! 안녕! 준비하고! 다시! 양파 아이씨 탕투 이동 마이리코크의 방향룰다! 아오오오! 방향중이라고! 준비하고 있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던가? 승이에요! 해냈어요, 우리! 다행히 이쪽은 크게 손대진 않은 모양이야 저쪽의 단말기를 조사해보도록 내가 뒤에서 자료 경로를 알려주겠다 왜? 부비트랩이라도 달아놨어? 무슨 말이지? 직접 안 하고 왜 우리한테 시키냐는 말이야 흠, 보여주지, 그 이유를 초능력? 뭐, 이런 거다 이상하게 이 몸이 만지는 기계는 다 고장나버리더군 그래서 집안의 기계들은 제가 다 조종했어요 뭐야, 왜 그러는 건데? 이 몸도 모른다 뭐... 아무래도 이 몸은 부서져 있는 것만 만질 수 있는 모양이야 패스워드가 걸려있군 뭐지? 패스워드는 원더랜드 대소문자를 구별하니 주의하도록 자, 그 다음은 저기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서? 아니, 그 파일이 아니야 그건 게임이다 디지털 컵이라고 알고 있나? 고전 명작이지 그 옆의 파일이다 그렇지, 그걸 열고 패스워드를 입력해라 패스워드는 슈퍼 울트라 니케다 그 그림을 스크린에 띄워주도록 북부의 전체 지도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것은 순례자 즉, 필그림의 목격 지점이다 목격한 적 있나? 먼 발치에서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 순례자의 출몰식이다 페트롤 그래 순례자는 북부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꽤나 주기적이지 그리고 마침 곧 이 포인트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겠지 코드네임은 스노우 화이트 이 정도면 충분해 지휘관 휴식 후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따라와라 이곳은 천장이 뚫려 있어서 쉬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고 대기 중입니다 수업자의 추억이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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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